막춤 한 번 춤추고 막춤이요? 막춤이요? 아니 막춤은 못해요 아직 아 저 진짜 이번에 살 빼서 돌아왔는데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드디어 러블리즈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만 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베이비 쏘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저 이 노래 전혀 몰라요 무슨 노래예요? 유수정! 막따라! 굉장히 뻣뻣하고 이렇게 뻣뻣해 질 거라면 발레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우리 팀에 발레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아 이러고 나를 꿈이 없나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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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길다 하하하 하하하 힘들어 키더러 뭐야? 왜 똑같은 것 밖에 안 하지? 아니 왜 왜 새로운 것들 뭐 해줘 왜? 어떤 선배님들의 노래인줄 몰라요? 네 몰라요 무슨...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Q.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몰라요 김광모 선배님 되게 어리이신 제작진 제작진 작품 모으 Hinnet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되게 웃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막 좀 에이스는 따로인가요 undergrad 지표 자альном의 손으로 돌아볼까요 나와보세요!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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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1, 2, 3, 1! 처음 너를 만난 건 너의 기억보다 조금 더 빠른 건 뭐야? 몰라? 둘이 만나서 그댄 이런 친구하고 소기 바랴 내가 이쁘나 그때 진짜 뭐 심장이 엄청 뛰었는데 제가 뭘 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멤버들도 약간 아 너무 신기해 언니 이상해요 하면서 좋아하면서 기뻐하고 이러니까 저도 엄청 고맙고 그런 마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여서 정말 영광입니다 러블리즈 지수입니다 소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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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지수까지 들어와가지고 완전체 러블리즈 다이어가 됐습니다 와아! 그러면 다 모였으니까 단체 인사 할까요? 네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! 야오! 정답 정답 저요! 좋아요! 알람이 좀 고소해! 아니예요! 뭐야 금방 적응할 거야 하셔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오늘의 임기 끝!